T.O.T. 보카 이해구 다 알고 있는 쉬운거지만 중요한거라서 한번 더 익혀야되겠죠 시작해볼까요? 브라더 브라더 B.R.O.T.H.E.R 그렇죠 남자 형제 암방기로 맞자 히 히 이렇게 되는 술들은 암방기로 맞자 오케이 그렇지 오오 오케이 계속해서 그랜마마 그랜마 지 G.R.A.N.D.M.A 그렇죠 뭐 이렇게 되구요 정식 명칭은 원래 그랜드 머더 한번 길어봤자 시 시죠 그쵸 근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데이 그렇죠 여러 명이면 데이에요 여러 개의 물건도 데이구요 계속해서 그랜드 파워 이 Im Evan dyslexia 이 헤헤 있다는 이때 혹시 너무 P.A. P.A인가요? 정식 명칭은 F.A.T.E.R. 한번 길어봤자 He 계속해서 Sister S.I.S.T.E.R 그 다음엔 Mother M.O.T.H.E.R 그쵸 F.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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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간단한 단어들이었구요 전반적으로 잘했고 문장들 만나보도록 어디갔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Is she my mom? 자기 엄마 못 알아보고있죠 Is she my mother? Okay 그랬더니 오 되게 이상한 상황이야 오 She is my sister Okay 자 그러면 앞에 문장이랑 상관없이 요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요거 일단 빼고 요거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까 Who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she? Who is she? She is my sister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원리는 똑같죠? 이래다 듣고 싶으면 Who is he? Who is he? 그 남자 누구야? He is my brother Okay 계속해서 She is my mom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계속해서 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Okay She is my grandma She is my grandma She is my grandma She is my grandma 자 마지막 표현 He is my grandpa Okay F A인지 P A인지 확인해 볼까요? P A죠 됐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간단하게 끝이 났네요 오케이 오늘 배울 내용은 뭔, 뭔가요? 다야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말하게 쓰기 모두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샘이 자꾸 뭐래요 샘이 자꾸 뭐래요 샘이 자꾸 뭐래요 샘이 자꾸 뭐래요 시계수치말고 하세요